나는 왜 이리 힘들기만 하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부와 행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리 힘들기만 하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환경도 다르고 멘탈도 다른데다가 인간의 뇌 자체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퀀텀 시크릿, 이 책에서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부와 행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다카시 히로카츠라고 양자역학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퀀텀 시크릿입니다. 퀀텀은 양자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양자역학의 비밀.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은 영어로 physics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의 physics라는 어원입니다. 이게 자연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말은 바로 이 자연계의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물리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바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입니다. 고전역학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에 성립하는 자연 법칙을 의미합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게 바로 고전역학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의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를 다시 쪼개면 원자,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성자, 양성자를 또 쪼개면 쿼크라고 하는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명체든 또 무생물이든 모든 물질은 이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리학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물과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물체는 눈에 보이는 거고,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특수상대성이론 E 이콜 MC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서 E는 에너지고, M은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 모든 에너지가 있는 것은 물질로 변화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물질은 모두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량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다라는 것인데요. 보이는 세계는 입자, 물질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 에너지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육체는 보이는 세계고,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동양철학에서는 양은 보이는 세계, 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형태와 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색, 즉, 시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색은 보이는 세계, 사물의 세계, 그리고 공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색, 즉, 시공은 결국은 색은 공이다라는 말인데 현대물리학으로 해석을 하면 물질은 에너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여기서 이 책에서는요. 5%를 강조합니다. 이 5%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7%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고요. 68%가 보이지 않는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존재는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측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스키끼 물질, 미지의 물질, 미지의 세계라고 해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물리학에서 밝혀진 것은 눈에 보이는 이 5%의 영역인 거라는 겁니다. 아니, 95%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이 사람의 심리학, 그리고 사람의 의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표면의식이라는 게 개인이 자각하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각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잠재의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 표면의식 5% 그리고 잠재의식 95%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의식 전체를 빙산으로 비유하면 위에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게 우리의 표면의식이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90%의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퓨처 셀프라는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이중 슬립 실험입니다. 전자가 평소에는 파동인데 관측하는 순간 입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자는 파동이고 파동은 입자, 즉 색, 즉 시공이죠. 결국은 파동은 에너지라고 한다면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 파동은 결국은 진폭을 갖고 있는 에너지고요.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뭉치고 시너지가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는 서로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간결히 바라고 상상하는 것이 에너지를 발사한다면 그 에너지에 상응하는 같은 파동으로 끌어오게 된다는 게 바로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책에서는 95%의 잠재의식이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멘탈 블록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5%의 표면의식으로 상상을 하고 에너지를 내지만 사실 더 큰 에너지, 95%의 잠재의식이 그걸 믿지 않고 의심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걸 또 엘리펀트 신드롬,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말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인도에 코끼리 훈련을 할 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코끼리 훈련을 할 때 아주 굵은 쇠사슬을 큰 말뚝에다가 묶어서 어린 코끼리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 코끼리가 굵은 쇠사슬을 떼 놓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쇠사슬이니까 절대로 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이 코끼리는 밧줄만 묶어도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상의 에너지, 즉 상상하고 사고하는 것을 진짜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시켜도 주문하는 시간과 음식이 나오는 시간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당연히 시간차가 있죠. 그런데 이 시간차를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원을 실현한 사람의 특징은 이 소원은 자연스럽게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실현된 거나 다름없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소원을 강하게 의식하거나 강하게 갈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원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고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 모르겠다, 귀찮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즉 95%의 잠재의식이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잠재의식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이의 글로 쓰는 것과 말로 선언하는 거라고 합니다. 꿈과 목표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명확히 써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나 누구누구는 그리고 긍정형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병에 안 걸린다가 아니라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 써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시대여서 모든 메모를 핸드폰에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손으로 종이에 꾸준히 써야지 잠재의식이 바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목표를 쓸 때 완료형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뭐뭐 할 거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 완료됐다 식으로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기한을 명확하게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실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결단과 행동력입니다. 깨달은 것을 즉시 실천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에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이 채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하지 아니라 습, 이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95%의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과 목표를 말로 선언하고 글로 적어야 된다. 결단과 실행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만날 사람들을 신중하게 골라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늘 칭찬해라. 절대 남을 욕하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는 게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게 그대로 자기 잠재의식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정보를 취해라. 라고 나옵니다. 안 좋은 뉴스 같은 거 자꾸 보고 험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라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내용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만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결국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는 게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8개의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과 일, 시간과 인간관계, 몸건강과 마음건강, 그리고 성장과 공헌입니다. 일도 즐겁고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꾸준히 하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면서 꾸준히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 정말 이 8개의 기둥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몸건강, 마음건강, 지식수련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발산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대로 에너지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